뜨거운 이슈를 물고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않는 법률들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인싸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오늘 준비한 내용 어떤 것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법안은요. 북한 이탈 주민 우리가 흔히 탈북민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만약에 신분이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좀 위협받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떤 남북 분단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보가 특히 탈북민들의 정보가 함부로도 노출이 되게 되면 또 안전과도 직결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해당 법률안의 개정안이 처음 발의되었을 때는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네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탈북민 중에서도 탈북하고 나서 한국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인권 개선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북한으로부터 예를 들면 도망갔으면 조용하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의 신변이 안위를 걱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협박서 문자를 받은 적도 있고요. 또 이때 발의됐을 때 상황을 좀 지켜보면 이게 어떤 배경화에서 발의가 됐냐면요. 물론 탈북민들의 개인 보호를, 개인 보호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있지만 이게 유출되는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유출되는 사례가. 그리고 이런 탈북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그들이 협박을 당하거나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또 탈북민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대한민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배경화에서 이런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한 지 아주 오래된 법안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법안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탈북민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이미 일부가 있기는 했는데요. 그걸 좀 더 강화하는 법률안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우선 탈북민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 외에도 과거에 북한에 거주 당시의 어떤 지역, 출신 지역, 그리고 탈북한 연도, 그리고 탈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센터에 입수하게 된 연도라든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 탈북민에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아울러서 탈북민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탈북민에 대한 정보를 업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이 업무 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이런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을 했고요. 처벌 수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처벌 규정 외에도 탈북민 정보를 분실하거나 도난하거나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만약에 허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해당 법률은 아직 계류 상태라는 거죠? 실제 이 법안에 대해서 탈북민들은 어떤 의견 보이고 있나요? 네.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정보는 더더구나 좀 민감한 정보인데요. 왜냐하면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탈북하면 행방불명이나 또 사망자로 신고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생존하고 있다 이런 게 알려지게 되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인질로 해서 위협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 이런 데 가서 고초를 겪는 일도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요. 이렇게 유출됐을 경우에 이렇게 자신의 신상이 알려질까 봐 이름을 바꾸는 경우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탈북민들의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점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들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경우가 또 있었나요? 네. 몇 차례가 있었는데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위장기순자가 탈북민의 어떤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북한으로 넘기려다가 발각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통일부 주무관이었던 공무원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탈북민의 어떤 개인정보, 69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 넘긴 혐의로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일로 통일부 장관은 사과까지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탈북민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형사가 탈북민의 동향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2018년도에는 탈북민을 지원하는 센터에 보관 중인 탈북민의 개인정보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서 누출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북한에서 어떤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등을 통해서 이런 탈북민의 정보를 탈취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도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출된 사례뿐만 아니라 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입법안에 대한 외교통상위 전문위원회 의견서에 따르면 탈북민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유출실 사례를 설명을 듣다 보니 법안 중요성이 다시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난해 12월에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지금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데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탈북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법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최근까지 오늘 확인한 결과로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계류된 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나중에 통화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 네. 지금까지 누적된 탈북민의 수가 3만 3천 명을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 사회에 많이 와서 정착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더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개인정보에 대해서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이런 또 더 특별한 법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북한 주민 역시도 저희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보호의 주체다는 점을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신 탈북민들의 개인정보가 좀 더 공고하게 안전하게 지켜졌기를 간절히 소망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새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인사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et.